자 여러분 시스타입니다 시스타 큰 박수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여러분 저도 시스타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데뷔가 벌써 9년째인데 시스타를 처음 봅니다 물 좀 드세요 충분히 준비되시면 자 물은 여기다가 이따 제가 가져갈 거니까요 자 한 분씩 인사 좀 드리죠 네 저희 단체 인사부터 드릴게요 둘 셋 자 지금 저 옆쪽에도 난리가 났어요 옆쪽에 한 번 좀 바라봐 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시스타 지금 나 혼자 라는 곡 들으셨는데 케이팝 채널 때 4주 연속 1위를 하셨던데요 네 더 됐나요? 더 됐어요? 그 주수가 더 됐나요? 더 오래됐어요? 아직 4주로 알겠습니다 4주로 그래서 계속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봤어요 파란색으로 그쵸 그쵸 그렇습니다 아니 이번 노래 어휴 어휴 괜찮으세요? 네 이번 노래 특히 안무 중에 핫다리 춤 네 상당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추는 거죠? 좀 살짝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? 어 일단 다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 일단 중심을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그쵸?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? 다 같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5, 6, 3 왜 또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영화를 보고 나 혼자 혼자 보고 이때 나 울고불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다리 짧은 저는 이게 아무리 뻗으려고 해도 뻗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아는 게 아닌데 요즘 시타 인기를 실감하시죠? 아니요 왜요? 인기를 실감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럼 한 번도 실감을 못 하셨어요? 네 자 여러분들 시스테 사랑하는 만큼 소리를 먼저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한 느낌이에요 두 분의 이후로 이렇게 뜨거운 호응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아프겠죠 이게 바로 시스테의 힘입니다 엄청나네 엄청납니다 자 네 분의 나이가 여기 계신 분들이랑 나이가 비슷비슷하죠? 네 지금 나이가 제일 많은 게 누구야? 저 23살 23살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콜라씨 지금 나이들 사실 즐기고 싶은 게 상당히 많은데 어 그럼요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? 요즘 바꾸셔가지고 네 저는 지금 대학생이에요 저도 네네네 근데 지금 휴학 중에 와가지고 네 저도 대학생활을 다시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재학 중인데요 학교를 학교를 방아서 네 많이 못 가요 그래서 시험만 보러 갔다 오거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캠퍼스 생활 이런 거를 즐기고 싶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거리를 혼자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어떤 스타일 우리 남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? 어떤 스타일이에요? 네 어떤 스타일이에요? 어떤 스타일이에요? 어떤 스타일이에요? 어떤 스타일이에요? 제가 영어로 해야 될까요? 아니요 아니요 여기가 너무 넓은 거고 잘 안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요 저는 솔직히 어떤 스타일이나 이렇게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돈 많은 남자? 아니요 그냥 저는 제가 좋은 남자 아 좋은 남자 느낌이 좋은 남자 느낌이 좋은 남자 명품으로 바른 남자 어? 그런 느낌이 좋은 남자 알겠습니다 어 지금 무대 또 준비를 오늘 계셨던데 좋으시는 분들도 바라는 거 같아요 아 보일까요? 네 어 여기 앞에서 이렇게 조금 보이시는 분 있으세요? 네네네 어 손가락으로 한번 찝어주세요 그걸로 원래 되게 스타일리시하고 멋있는 분들이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네 여기 파란색 옷 입으신 분도 그렇고 아 왜요? 되게 잠 못 자실 거 같아요 그러게요 굉장히 훈남 훈녀들이 많이 있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소유씨는? 네 소유씨는 어떠세요? 어떤 스타일 어떤 스타일 아 어떤 스타일이 좋으냐고요? 네 아 저는 저를 좋아해 주시면 다 좋아요 여러분 저만 좋아해 주시면 돼요 저만 저만 좋아해 주시면 돼요 저만 다 좋으시다고 그래요 네네 아니 저기 지금 바쁘신가봐요 아 의상이 네 네 아 뜯으시면 안 되지 네 네 네 네 준비 다 되신 거예요? 네네 됐습니다 네 우리 효리씨 목소리를 못 들었습니다 네 어 효리씨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 그거까지만 들어볼게요 아 저는 좀 남성스러운 터프한 스타일 좋아해요 방류국이 또 자 남성스러운 스타일 자 손을 지금 손을 보면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좀 덩치 크고 배나운스타일을 좋아해요 아 배나운스타일?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시스타와 인터뷰를 여기까지 하고요 시스타의 무대를 빨리 봐야 되겠죠 어떤 무대를 배우실 겁니까? 네 저희 시스타 19으로 유닛 활동했었죠 네 여러분들 아시는 수발 중 네 마보이 저희 4명에서 스페셜 버전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기분도 좋아보이고 분위기도 좋은데요 저희 시스타랑 같이 마보이 율동 네 따라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네 네 한번 해볼까요? 시작 마보이 차 오! 자 모두들 손 머리 위로 올려주세요 네 차가 해주신 거예요 아셨죠? 작성 후원 안 들어오는 거네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